이번 시간에는 북쪽의 경제개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북경제협력과 국방경제개척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쪽은 2002년도에 7.1조치를 통해서 가격을 현실화시켰습니다. 종래의 국가 배급제를 축소를 하고 인금을 올려주는 대신에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협동농장에는 분조라고 예를 들어서 200명 협동조합원이 있다면 20명 정도씩 분조를 나눠가지고 집단적인 경쟁을 붙여서 생산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신의주 경제특구, 금강산 관광특구, 개성공업지구 이런 부분을 지정을 했습니다. 2012년도 6.28 방침을 통해서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으로 경영권 생산 단위의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줬죠. 그리고 기업에는 독립채산제와 월급제를 도입을 하고 국가 지표 이외의 생산에 대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013년도 3월 달에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핵무력과 경제 병진노선을 천명을 했습니다. 핵은 전략무기지 않습니까? 재래식 무기를 정강하는데 자원을 투여하지 않아도 국가 방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는 것은 국방과 경제 양수겹장이라는 거죠. 자위력을 완비하고 군수경제와 민수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이런 전략을 구사를 했습니다. 2013년 5월 달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개발구법을 채택을 해서 경제개발구를 22개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도까지 그리고 2018년도에 오면 핵경제 병진 전략을 중단을 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집중노선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을 하는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벌써 70년대 중반부터 개혁개방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배부른 사회주의를 하겠다. 생산력을 높이겠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활용을 했죠. 그래서 굉장한 유연성을 가지고 중국 특색사회주의를 하고 있고 베트남도 미국과 전쟁 이후에 사회 좋게 지내면서 외자를 많이 도입을 하고 시장경제를 활용하는 폭이 굉장히 넓게 움직이는 반면에 북쪽은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어떻습니까? 미국은 여전히 제재와 압박을 가하죠. 이런 속에서는 시장경제 활용이 베트남 중국에 비해서 적습니다만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개혁정책을 시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립적 민족경제라든지 사회주의 생산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고수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격제도 시장가격, 국가지도가격, 합의제 가격 이런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역에 있어서도 무역관리체계를 분권을 하고 특구를 개발을 하고 농업에 있어서도 분재, 분조관리제를 실시하고 토지사용권은 불인정합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베트남은 토지사용권을 인정을 하죠. 소유는 국가소유지만 사용권, 다시 말해서 권리금 같은 경우입니다. 권리 같은 경우 양도할 수 있게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반면에 북쪽은 아직 그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국유기업도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일부 이윤을 유보를 허용을 하고 계획 외의 생산물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 법제구축도 민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관련해서 법제로도를 정비를 하고 재정계획에 있어서도 국가기업 이득금, 시장사용료, 부동산사용료 이런 부분을 부과를 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는 이런 법을 정비를 했습니다. 상업은행법도 2006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산업정책을 보시면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고 경제관리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국영부분도 시장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용주의적인 자원배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 특히 집중하고 기존 설비의 안정화, 현대화, 과학화 통해서 소재공업 역량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과 경공업 이 부분을 과거의 중공업 우선정책에서 먹고 입고 이런 농업과 경공업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특히 국산화 정책에 매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원료, 자재, 설비, 제품, 국산화 이 부분을 어느 나라보다도 자립도를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에 있어서는 전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개보수를 하고 자원을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 획기적인 이런 것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배전망 현대화, 통합전력망 구축, 전력수요관리 이런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절약, 산업설비 에너지 절약, 에너지원을 전환하고 이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공업에 있어서도 투자개발, 생산성과 이 부분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산업용 설비, 수송기계 등의 생산 확대, 국산설비에 의한 설비 현대화 특히 CNC라고 공작기계를 자동 제어를 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 부분을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IT산업, 북쪽은 최첨단 IT산업에 매우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완제품 수입에서 점차 부품, 반제품 수입 후에 최종 생산물은 만드는 그래서 중국 제품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북쪽의 핸드폰이 500만 대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죠. 터블리 PC, 평판 TV 이 부분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자동차에는 평화자동차, 통일교 계열의 평화자동차가 완성차가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부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그러니까 북쪽 자체적인 부품 조달을 70% 정도 차지한답니다. 나머지 30%는 중국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쪽에서는 5개의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원산건강산관광특구, 나선경제무역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이런 5개의 특구와 22개의 경제개발구를 두고 이 특구와 개발구를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고 활성화시켜서 그 이문을 다른 지방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랬죠. 이쪽 서쪽, 서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개발을 하고 내륙으로 그 효과가 확산되도록 이렇게 하듯이 북쪽도 특구와 개발구를 집중 육성을 하고 그 성과를 다른 지방으로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뭐니뭐니 해도 지하자원의 보고입니다. 철이 세계 7위입니다. 무연탄이 4위, 히토류, 미래첨단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배터리, 항공우주, LCD디스플레이, 자석 이렇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히토류가 중국 다음에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언은 세계 4위, 마그네사이트, 마그네사이트는 군수무기, 항공우주, 첨단전자장비, 미래자동차산업에 들어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마그네사이트가 세계 3위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견은 세계 5위, 텅스텐 세계 5위, 검 세계 8위, 검이 세계 8위입니다. 이렇게 지하자원이 많이 묻혀 있는데 우리 남쪽은 비싼 외화를 낭비하면서 거의 90%를 광물을, 지하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하자원 산업화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쪽에 해산, 검덕, 대응, 이건 동, 아이언, 마그네사이트 지대이고 그 다음 이쪽 북쪽, 무산, 함경북도 북부지방, 석탄, 무연탄, 철이 생산되는 곳이고 정주, 운산, 히토리와 검이 생산되는 곳이고 그리고 가무리, 재령, 몰리부덴, 철광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생산되는, 묻혀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업, 광물을 남북이 협력을 하면 남한은 원료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송 비용이 또 절감돼요. 가깝기 때문에 남북 철도 도로와 연결되면 그냥 화차로 실어오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남한의 비금속 광물, 가공산업일 지금은 남쪽에서는 사양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라든지 요업, 도자기 북쪽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하자원하고 가까운 그 지대에 비금속 광물, 가공산업을 하면 남쪽이 아주 좋아지겠죠. 신규로 제철, 재련산업도 그렇습니다. 부지 확보가 쉽고 이 근처에 그래서 원료 공급지 근교에 제철, 재련 설비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하면 남북 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남쪽 경제는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북 경제협력을 하면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같은 언어에, 문화적 공통성에, 양질의 노동력, 낮은 세금, 토지수용, 토지 사용료도 적고 육상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해외생산기지보다 높은 경쟁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조업은 경쟁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SOC 투자, 국가기관산업 수요도 확대됩니다. 경제협력 수준과 국가기관 수요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금 남북로 천연가스관을 연결할 수가 있고 철도를 깔면 그 옆에 송유관, 가스관, 전력망 이런 것이 다 깔리거든요. 같이.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열차, 횡단철도, 중국 대륙 횡단철도 연결이 바로 되기 때문에 경의선은 TCR로 연결되고 경원선, 동해선을 따라서는 TSR로 연결이 되어서 동부가 협력의 발판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산업단지 6개만 건설하면 남쪽 경제 86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원을 자주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에너지 여유전도가 95%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쪽의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의 천연가스,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원유 이런 부분을 가까운 거리에서 가져오면 자원 자주화의 큰 이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광산물 수입 물량의 10%만 북쪽에서 조달한다고 하면 남쪽은 연간 17억 달러 이상의 수입 비용이 수입해서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원을 북쪽 산업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대북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지하자원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물류 환경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육상, 해상, 항공 물류를 연결해서 물류 거점 국가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쪽은 특히 부산, 포항, 이쪽 목포 일대에는 전부 다 물류 기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관광입니다. 관광이야말로 가성비가 가장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10억을 투자하면 23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다른 산업은 평균 10억을 투자하면 13명 일자리를 만드는데 관광은 2배나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이 2009년도 기준으로 2.3%밖에 안 됩니다. OECD 29개국 중에 26위를 차지합니다. 아름다운 금수광산 관광 재원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휴전선이 가로막히고 한미 합동군사연습에다가 북쪽의 대응 이런 걸 통해서 갈수록 대결, 긴장 이것 때문에 관광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남북이 협력하면 OECD 국가 중에 지금 26위인데 단연 10위 안에 5위 안에까지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USB에 담아서 전달해 준 남북경제협력의 효과입니다. 7가지만 뽑아서 남과 북의 경제성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데이트를 만들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북쪽은 21조, 남쪽은 17조, 개성공단은 210조 북쪽이, 남쪽이 160조, 경수로를 시작하면 북쪽이 28조, 남쪽이 29조, 남북철도도로를 연결하면 북쪽이 94조, 남쪽이 92조. 이와 같이 한강, 하구 공동 이용하고 조선협력단지, 원산과 동해를 연결해서 협력단지를 하면 그리고 단천지역에 지하자원을 개발하면 7가지만 뽑으면 남과 북의 경제성장이, 누적성장이 굉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동맥을 연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협력, 남북경제협력에 기초한 북방경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대동맥을 연결해야 됩니다. 민족의 혈맥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철도와 도로 연결입니다. 북쪽은요. 북쪽의 운송의존을 철도의 86%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12%, 해운에는 2%밖에 안 되거든요. 철도, 도로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도로, 철도를 까는 데 천문학적인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70년대의 중동 특수와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쪽, 70% 정도 철도 도로를 깐다고 했을 때 얼마나 80년대의 중공특수, 수백 배 규모의 경제성장의 동력이 생긴다는 거죠. 신의주, 평양, 개성, 고속철도 깔아야죠. 여기 376km입니다. 여기에 240억 달러가 들어간답니다. 240억 달러. 중국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평양, 이쪽 고속철을 깔아주겠다. 그걸 일부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왜?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남쪽하고 합작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MOU까지 체결을 했어요. 원산 이쪽. 관광개발권을 달라. 그러면 고속철을 깔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역시 남북 합작을 염두에 두고 남북 경제협력, 평화협력을 염두에 두고 지연하고 있다.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도로 연결을 하면 제일 첫째로 물류비가 절감됩니다. 배로 가는 것보다 가격도 3분의 1에서 4분의 1. 속도도 4분의 1. 예를 들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아주 배로 가면 한 달이 걸리는 것을 거의 지금 열흘 정도만의 주파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납기를 맞추는 데도 좋고 가격도 물류비가 절약되니까 수출 단가에 반영되어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철도, 도로가 연결되면 두 번째로는 대규모 남북 경협, 산업재편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 위주의 임가공 형태에서 이제는 대기업, 대형 투자 그리고 단순 가공에서 설비 반출형, 위탁 가공, 기술 집약형으로 그리고 첨단으로 이렇게 갈수록 산업혁명이 고도화되겠죠. 운송 수입도 시베리아 횡단열차, 중국 횡단열차, 만주 횡단열차, 몽골 횡단열차가 대륙철도가 있는데 연계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쪽이 연간 1억 5천만 2억 달러의 통관 수입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북쪽도 좋겠죠.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향상을 시키는데 유라시아에는 40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액 경쟁력도 높은 우리 수출 정말 미국, 일본, 중국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다변화시킴으로써 훨씬 더 경제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돈으로 청량할 수 없는 효과도 있습니다. 대두룩힐 수 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계 역사는 평화협정 체결해놓고도 언제든지 대립과 긴장으로 전쟁이 재발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 도로와 연결해서 사람도 물자도 왔다 갔다 하고 세계 누가 보더라도 이제 한반도는 다시는 전쟁이 없구나 했을 때 그 누구도 함부로 다시 긴장, 대결,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겠죠. 그래서 대두룩힐 수 없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에도 철도 도로 연결은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세계 문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륙 진출 과정에서 이 도시, 저 나라를 하지 않겠어요? DNA가 좀 우수한 한국민이 지금도 한류가 세계적으로 박수 받고 있고 4관왕이 되도록 영화가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만일에 만일에 우리가 한류를 대륙을 타고 전세계 전파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도시 저 나라의 좋은 문화 좋은 제도 좋은 생활양식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면 신문명을 창조한다는 것이죠. 지금 경의선은 지금 경의선은 만주 횡단열차를 통해서 시베리아로 갈 수도 있고 중국 횡단열차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가 있고 계속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남유럽 스페인까지 갑니다. 거기 가면 지브롤터 해엽이 있어요. 15km밖에 안 된답니다. 해저터널을 뚫으면 아프리카에 철도가 저기 남아공 까지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는 어디로까지 가겠습니까? 하바로프 스키를 지나서 계속 가면 베링 해엽이 나옵니다. 베링 해엽은 80km입니다. 그 중간에 섬이 있답니다. 거기에도 해저터널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건너면 알래스카에요. 알래스카 다음에는 카나다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라틴아메리카를 지나서 아르헨트나까지 철도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물론 그의 최산성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온난화 과정에서 북극해도 북극해도 쉐빙호가 다니면서 얼음을 깨고 물건을 나른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베링 해엽에 해저터널을 못 뚫을 이유가 없죠. 이런 전망을 가지는 세계의 하트 모양의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이런 심장이 어디냐 어디서 출발하느냐 한반도에 출발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그래서 이 중요성을 알고 일본은 끊임없이 한국에다가 대한해엽에 해저터널을 뚫자고 그럽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서 물류를 이동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제가 강점기에 식민지 배상을 제대로 한다든지 지금 아베 신조가 하는 것처럼 못된 짓을 완전히 건설시키고 정말 동북아의 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면 한일간의 해저터널도 검토해 볼 수가 있겠죠. 영국 블란스에 해저 열차가 다니듯이 개성공단 말입니다. 2012년도 가동될 때 개성공단에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애초에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일 국방위원장이 6.15 공동선언 이후에 개성공단에 합의를 할 때 2천만평을 부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군부대도 뒤로 물리고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청노동자 인건도 60달러부터 시작합시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체 마지막까지 124개가 있었는데 이 업체들 3년 만에 빌딩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청노동자 고용 5만 3천명을 했고 남측 유발 고용 효과 협력업체들이 납품하는 노동자들 1만 2천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개성공단 유지될 때 북청노동자 남측 노동자 현황입니다. 직접 들어간 사람은 820명이었지만 124개의 납품하는 남쪽에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들 까지 하면 1만 2천명의 고용 창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아까 저인금을 찾아서 섬유봉제 전기전자가 해외로 탈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에 제조업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베트남에 간 기업과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산총액은 베트남이 582억 자산총액 했는데 매출액 709억 원 단기 순이익은 46억 원 나왔는데 개성공단은 자산총액은 776조 원 조금 더 많죠. 그런데 매출총액은 보십시오. 훨씬 982억 원 단기 순이익은 거의 2배에 가까운 베트남이 진출한 기업보다 개성공단에 기업한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2배인 88억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하죠. 고용창출도 그렇습니다. 만일에 베트남에 안 가고 개성공단에 갔을 경우에 고용창출의 차이가 99명이랍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현지 기업의 투자금액이 2015년 현재 개성에는 78억 베트남에는 199억 한 3배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현지 고용 개성공단은 2876억 6명 베트남은 5000명을 고용했죠. 단기 순이익을 보십시오. 개성은 적은 투자를 했는데도 단기 순이익이 65억 입니다. 베트남은 13억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과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의 남쪽 고용효과에 있어서도 압도적으로 개성공단에 진출하면 훨씬 더 낫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하나만 놓고도 지금 1단계만 완료했고 2단계 3단계가 남아있어요. 1단계 중에도 40%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단계까지 다 완료를 하면 지금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르면 지금은 봉제 신발 가발 노동 집약적 산업이 들어갔습니다.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들어갔죠. 2단계에는 기술 전기전자 기술 집약적 공단으로 발전시키고 3단계에는 IT 바이오 첨단 산업 분야가 들어가는 복합 공업 단지로 발전시킨다는 것이죠. 이런 계획이 딱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부족하면 제2의 개성공단을 또 만들면 됩니다. 지금 파주하고 포천의 경합이 붙어있다는 거잖아요. 남북협력이 잘 되면 제2의 고성공단을 포천이나 파주 어디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북청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는 겁니다. 그게 납품하는 업체는 전국 도치에 있겠죠. 수도권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이러면 남쪽의 고용 창출에 좋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좋고 그것을 골고루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힘이 있어야 되겠죠. 돈을 벌어서 남북 경협을 벌어서 돈을 벌어서 자본가들만 다 가져가면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죠. 대기업 공기업이 만일 북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상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 구미 공장이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지금 구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베트남 가가지고 현지 고용인력이 16만 명이나 일자리를 창출했고 베트남 GDP의 20%나 차지하고 있고 수출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장이 평양 근처에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완성업체 하는 휴대폰 공장 완성업체는 북한에 있습니다.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는 남쪽에 있습니다. 고용을 창출하겠죠. 거기서 생산된 것은 남북 우리 국민들 결회들이 휴대폰을 서고 그 다음에 해외를 수출해야 되겠죠. 대북 제재가 풀리도록 만들어서 그러면 남북이 전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다가도 베트남이 기억했듯이 북쪽에 해보니까 지금 북한이 서방에서 계산한 거로는 GDP가 168억 달러입니다. 이것이 3.8배나 올라 버린다는 거예요. 삼성 휴대폰 공장이 평양에 가면 북쪽의 GDP를 3.8배를 올리고 1인당 GDP도 665달러에서 2500달러 이상으로 전가시킨다는 것입니다. 휴대폰 첨단 산업을 유추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육성하는 게 더 쉽다 그럽니다. 북쪽은 첨단 산업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효용가치가 높고 기존 인프라 해체 없이 신기술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북쪽이 아주 특유 하지 않습니까 정치경제 시스템이 토지수용 이라든지 건설비용 이라든지 사유재산제가 되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사유주의이기 때문에 탁탁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황해도 하고 경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남북협력이 진행되는 아이템 중에 스마트 팜이라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최첨단 기술 장비로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거예요. 농식품을 거기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무죄를 해결하겠다. 자동적으로 물이 뿌려지고 햇볕을 쪼이고 이러면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양질적으로 생산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북쪽에 설비만 투자해보면 그 가동하는 기술은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제북 대제 때문에 남북 북미 간의 정체 상태 때문에 합의하고도 지금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좋은 엄청난 효과가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 산업협력을 점차 고도화를 해나가야 될 텐데 지금 남쪽도 전략을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동집약적인 산업협력이다.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화학공업 분업구조를 해서 주력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고 기술지력적인 산업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미래 산업으로 더 전진시켜 나가자. 하는 남과 북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하고 에너지 자재 지하자원 이런 부분 농기계 농자재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 수요를 북한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여러가지 생필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맞게 생산과 투자 확대 원부자재 산업용 기계 건설 관련 건설도 북쪽의 기간산업을 까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특수가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모든 것에 산업협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고요. 소재산업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북한경제 성장하면 소재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 남한이 금속화학소재 지금 과잉이거든요. 북쪽으로 가져가면 돼요. 4차 산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에도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까 일본, 독일 선진 미국 선진 자본주의 기술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중국은 추격하고 있는데 남북이 합작을 해서 산업경제를 발전시키면 미래산업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세계산업 구조에서 저만한 비중을 확고하게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데 이런 위험성도 있어요. 남북산업 협력하다가 업종 직종 선택에 있어서 잘못하면 남쪽의 고용 불안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남북경제협력 정책에 개입을 해야 된다. 진보민주 개혁 시민사회 단체들도 그리고 정당도 이 부분에 개입을 해서 정말 남북이 윈윈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고용 문제라든지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반도는 H형의 신경제 지도 3대 벨트가 형성될 것입니다. 서해안 중국의 동쪽 이 부분에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해안을 따라서 연해죄를 거쳐서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그리고 DMZ 정말 평화와 생태의 상징 환경 이 부분을 관광지대화하고 여러 가지 관련한 산업 발전시키면 정말 묵무진한 부하가치를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환동의 환서의 적병적 벨트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평양 남포 신의주 교통으로 경의선 물류로는 남포항 해주항을 연결시키고 전력도 서해안 쪽에 있는 화력발전소 환동에 이쪽은 에너지 북중료 가스관 건설하고 수력발전 현대화하고 자원으로는 단천 자원특구를 개발을 하고 교통은 경원선 동해선 철도 연결 현대화를 하고 물류 원산항 흥남항 청진항 이쪽이 포항 울산 부산 이쪽으로 연결되는 물류연결 망을 형성하고 금강산 원산 갈마 칠보산 관광지구 관광지대를 개발하는 이런 걸로 동북아 동북아 경제 허벅 대륙경제로 진출 해양과 대륙의 연결 이런 정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하가치 그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북경역과 북방경제 개척이라는 한축을 가는 한편 한반도가 평화가 정착이 되면 당연히 대북 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은 성격을 변화시키거나 철수해야 됩니다 성격을 변화시킬 때에는 평화유지군으로서 대부분 2만 8천명이 있는데 이걸 한 천명만 남겨놓고 다 나가야 돼요 그리고 중국군대 러시아군대 다른 나라 군대도 와가지고 다국적군을 만들어서 평화유지를 해야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비 이걸 절감할 수가 있겠죠 지금 무려 작년에 1조 389억 원을 올려줬는데도 5배를 더 올려달랍니다 6조 원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맹이냐 날강도냐 하는 국민의 원성이 지금 폭발 직전에 있죠 지금 곧도 방위비 협상을 한다 그러는데 이 주한미군 주둔비는 지금 우리가 준 돈도 다 쓰지 않고 원행에 넣어놓고 이자 타먹고 있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을 말이죠 대북 억제력으로서만 유지하게끔 협상에 딱 못을 박아놨는데 주둔은 여기 하고 있으면서 해외 작전으로 이동을 해 이동 비용도 내놔라 작전 비용도 주한미군 주둔비에서 서자고 5배로 올려달라고 그러니 이거는 불법이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트럼프가 자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은 이미 남북 화해 협력 시대에 주둔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단지 미국은 자기의 최고의 대외 전략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에 사드도 배치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을 끝끝내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방위비를 삭감할 뿐만 아니라 장차는 철수시키고 평화군축을 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기에도 엄청난 복지 경제발전에 길이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기존 방위비분반 항목이 한국노존자 인건비에다가 군사건설 군수지원비 이게 딱 못이 바뀌어 있는데 지금 주한미군 인건비만이 아니라 군무원 주한미군 인건비 우리 노동자 인건비가 아니라 미군 인건비 군무원 인건비 미군 가족 지원까지 우리 혈세에서 사용하겠다고 그러니 과연 주권국가로서 그걸 들어줘야 됩니까 작전비용에다가 해외미군 호르무즈 남중국해 미군이 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까지 물어달라고 해서 총 6조 원을 내놔라고 이런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값비싼 미국에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야 될 상황입니다 F-35 40대 구입을 해서 30년간 유지하는 비용이면 우리 노인들 우리 노인들 93만 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30년간 추가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력연금이 1인당 1인당 많으면 25만 원 정도까지 되는데 10만 원씩 주면 35만 원씩 30년간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글로벌 호크 4대 구입해서 20년간 유지하는 비용이면 전국 지방의료원 34군데의 적자를 90년 이상 메꿀 수가 있습니다 의료원은요 일반 사립병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국고를 통해서 저소득층도 언제든지 아프면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 기능이 가진 공적 기능을 가진 병원입니다 당연히 적자가 나죠 값비싼 무기 수입하는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남북이 화해협력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이 되면 이제 통일로 나가야 됩니다 이미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통일하자 이렇게 통일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도 미국의 제재나 압박이 없이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결정된 내용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된 내용이 이행이 되면 이행이 됐더라면 올해부터 아주 낮은 단계의 연합제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10년 만에 남과 북의 GDP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것을 딴 사람도 아니고 딴 기관도 아니고 세계적인 세계적인 유명한 투자기관인 골드만삭스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한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입니다 3만 달러면 4인 가족이면 12만 달러죠 곱하기 천 하면 1억 2천입니다 1년에 연소득 1억 2천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화해협력하고 평화협력을 하면 4만 달러가 된답니다 4만 달러부터 시작해서 통일된 다음에 10년 만에는 5만 4천 달러 20년 만에는 7만 4천 30년 만에는 9만 6천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9만 1인당 GDP 9만 6천 달러 9만 달러만 잡고 4인 가족 해보십시오 4구 36 36만 3억 6천이에요 3억 6천 한 집에 한 집에 3억 6천이면 그러면은 좀 설만하겠죠 내수 구매력이 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하기 싫어도 하게 돼 있습니다 남쪽이 5천만 북쪽이 2천 5백만입니다 7천 5백이에요 그리고 열차 타고 연변으로 가면은 그게 또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숙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겠죠 그리고 통일 후에는 10년간 북한 경제도 7%씩 성장한다고 합니다 7%보다 더 내리라고 북쪽은 스스로는 두 자릿수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쪽의 기술과 자본 마케팅 그리고 북쪽의 인적 자원 토지 그리고 첨단 기술 기초과 이런 부분이 시너지를 시너지를 낳게 되면은 스위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일 후에 북쪽은 연간 20%씩 성장할 것이고 북쪽의 자원 가치는 4조 달러에 육복한다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서 북미 관계가 정체 상태에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눈치 보느라고 판문점 선언 표향 선언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정체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선거도 11월 3일이면 끝나고 그리고 우리도 총선에서 친미수구 세력을 제압하고 진보 민주계획 세력이 다시 한번 승리할 때 그 여력을 몰아서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잉비 중에는 반드시 남북 공동선을 이행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정말 배부르고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평화롭고 정말 이런 한반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의 경제대개혁의 방안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남북경협에 기초한 북방경제 개척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평화번영을 이룩하는 것이 국내 경제대개혁에도 노동존중과 서민복지에도 성결적인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경협에 비해서 경제가 좋아지면 뭐합니까 내부에 불균형 이런 경제구조를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부경제대개혁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외자와 재벌의 특혜 불공정거래를 타파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기간산업부터 기간산업부터 공기업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영화 논리에 의해서 신자유주의 논리에 의해서 공기업은 비효율의 상징인 것처럼 그냥 번 거 다 갈라먹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공기업이 경쟁력도 있고 공공성도 있고 효율성도 생산력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간산업 금융 에너지 통신 전력 이런 부분도 다 지금 민영화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전부 다 공기업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해야죠 아까 얘기했듯이 땅을 많이 가진 사람 건물을 여러 채 가진 사람 부자 특권층한테는 세금을 더 때려야죠 그 돈을 가지고 재정지출을 어디다가 일자리 창출해 사회안전망 구축해 비정규직 정규직 하는데 돈을 써야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생산력이 굉장히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높아집니다 이제 왠간한 것은 기계가 기술이 컴퓨터가 로봇가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업이 재벌중심 외자중심이고 하면 그들은 이윤축으로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을 방출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량 실업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를 이해당사자들이 다 재분배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기간산업부터 중요산업은 공기업 해야 된다 국민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국민기업 공기업을 정부 파견 전문인 경영인 노동자 대표 국민의 대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또 자기 기업이고 국민의 기업 노동자의 기업이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불량 나지 않게 또 열심히 팔아야죠 마케팅 전략 잘 구사해야죠 공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주인 없는 기업이니까 번 거 갈라먹고 일도 농땡이 까고 이래가지고는 노동자가 주인된 기업 직장 나라를 만들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정신도 똑바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 경제대개혁하고 평화협력하고 이렇게 정책을 구사해서 좋게 만들면 뭐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내가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7500만 결의 전부가 잘 사도록 열심히 일해야죠 북쪽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 연합기업소에 사업조마다 경쟁을 집단적으로 붙이고 협동농장에도 분조를 나누고 분조를 더 세분화해가지고 포전 담당자라고 농과 밭의 일정한 면적을 한두 가구 규모로 쪼개가지고 집단적인 경쟁을 붙인다 그러잖아요 사회주의고 집단주의를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아직도 아직도 높은 국민의식을 가지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전체 인민이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농땡이 까는 사람이 있으니까 경쟁을 붙여 생산력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70년간 살았습니다 일제 때까지 포함하면은 훨씬 더 오랜 세월을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상문화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경쟁하는 그러다 보니까 약삭 빠르고 농땡이 까고 슬슬 일해도 많이 얻으려고 하고 일해왔는데 이제 만일에 경제대격을 하고 평화번영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도 정신도 따라서 성숙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토지 공개념을 개념만 도입할 게 아니라 실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땅은 전민중적 소유 국가 소유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용권은 개인한테 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임대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강남에 25평 아파트가 10억이 다 넘어갑니다 말이 됩니까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하고도 월세방 전세방에 전전하는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그래서 정말 경제대격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토지 공개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한테 세금 보유세 때리고 임대료 반값으로 하고 이래야만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해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경제대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남북경협에는 두 가지 오해도 있습니다 남북경협하면 자본가들만 이득이다 그럴까요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본가가 들만 이익이 안 되게끔 남쪽에 고용 창출을 하게 하고 또 노동자 민족이 힘을 키워가지고 좋아진 그 경제를 나누도록 만들어야죠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남북경협이 자본가한테만 이득이니까 남북경협 하지 말자 이런 극단적인 결론을 내서는 곤란하죠 그리고 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남쪽 자본이 북쪽 노동자들을 착지 수탈한다 남북경협에서 자본이 들어가면 착지하고 수탈하지 않겠냐 이것도 일면 타당한 얘기예요 우리 한국 자본이 베트남도 가고 중국도 가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사회주의이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착지 수탈 억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나라예요 그냥 쉽게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북쪽은 더 하죠 중국 베트남도 훨씬 더 엄격한 노동법이 있고 사회보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북쪽한테 맡겨둬도 되지만 그러나 남쪽도 그런 것을 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개입하고 제어하고 견제를 해나가는 활동은 우리 노동운동의 과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노동운동이 평화협력 경제개혁에 앞장서고 그것이 노동존중으로 귀결되도록 선순환 하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자기 기업의 인금 인상 근로조건 유지 개선이라는 이런 좁은 밥그릇 여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시야를 넓혀서 큰 먹거리 큰 일자리 이걸 바라볼 수 있도록 토론하고 공부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외화를 낭비해서 에너지 원료를 수입한다면 북쪽의 지하자원 시베리아 천년가스 중국 러시아의 원유를 가져오고 지금은 수출 위주의 특히 중국 미국 일본 편중현상이 있다면 이제는 남북 7500만의 내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40억 수출 시장이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일본의 특허기술에 전적으로 70%씩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면 남쪽의 응용과학과 북쪽의 기초과학이 융합을 해서 기술자립도를 훨씬 높이고 4차 산업시대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는 점 자본구성에 있어서도 재벌 외자 중심의 남쪽 자본을 연기금을 포함한 공적자금 활용해서 정말 자본구성을 다변화시키고 전민중적인 소유로 더 발전시키는 이런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제조업이 해외에 다 이전하고 국내는 공동화 현상 때문에 대량 실업을 야기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제1,2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남북 어디든 남북 합작으로 협력업체 고용 창출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가격 품질에 있어서도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금 굉장히 약화된 상태인데 원가 물류비를 절감하고 산업협력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지금은 경제 대기역 하고 싶어도 외자 재벌의 저항과 사부타지 때문에 경제계획이 실패하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서 어려운 경제 극복하자고 또 바가지 씌우는 이런 현실이라면 앞으로는 남북경협을 기초해서 후방경제가 뒷받침 되면 촛불 시민의 힘과 함께 강력하게 외자 재벌을 다스리면서 균형있고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동조합도 노동자들도 우선 생존해야 되니까 임단협에만 신경 써요 그래서 이런 경제주의 조합주의 그러다 보니까 국민은하튼 욕먹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 아니냐 대기업 중심의 민주노총이다 저 새끼들은 연봉 5천 이상 1억씩 받는 노동자들 아니냐 그런데도 자기 인금 올리기 위해서 파업하려고 그런다고 조중동에서 악선전을 하면 꼭 다시 욕먹게 돼 있는 이런 것이라면 앞으로는 깨어있는 우리 노동자들 큰 밥그릇 큰 일자리 평화협력 경제대기업에 우리가 노동자들이 앞장서면 국민들이 야 역시 멋있다 노동운동 잘한다 민주노총 정말 멋있네 우리 전체가 잘 살도록 하는데 헌신적으로 앞장서는구나 이런 것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그런 통일 코리아 를 만드는데 노동운동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강조 드립니다마는 노동자가 평화협력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큰 밥그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를 몇 차례 지금 해왔습니다 남과 북의 화해협력 평화실현 이런 부분에도 지금까지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양노총이 항운노총도 열심히 하고 민주노총도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남북노동자들이 직종별 업종별 예를 들어서 평양지하철 노동자들은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북쪽에 있는 철도노동자 만나는 겁니다 북쪽에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직업동맹이라고 있습니다 직업총동맹으로 전국조직이 만들어져 있죠 그 밑에 산업별로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 산업별로도 사업장별로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과 남쪽에 있는 업종 산업 직종에 있는 조직들이 광범위하게 만나야죠 만나야죠 만나면 얘기할 것도 많지 않겠어요 평양지하철은 어떻게 돌아가냐 서울지하철은 어떻게 다느냐 섬유봉주의 학원 예를 들면 전교조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북한에 가서 수업을 참관하는 거예요 북쪽의 교원들을 만나는 겁니다 남쪽의 초등학생들이 평양에 수학여행 가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민족 동질선도 회복하고 우리의 장점을 융합하는 이런 계기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의 남북경협 추진에 노동운동 개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직종 업종 선정으로 우리 고용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더 큰 부하가치 더 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창의적인 제안을 해야죠 그것까지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체제와 이념이 다르지만 노동자 사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북쪽 노동자들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퇴근 이후에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좋은 것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쪽 노동자가 남쪽 좋은 것은 배우고 남쪽 노동자가 북쪽의 좋은 것은 서로 배워서 요새는 이념의 제도의 경계를 넘어서 좋은 것은 취합하면 됩니다 과거처럼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해서 획을 쫙 꺼가지고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도 시장경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도 정부가 개입해서 노동자 서민의 복지를 정진시키는 이런 정책을 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가 앞장서서 평화협력 경제개혁 실현하고 우리가 구호로 외치는 노동존중 관련한 체제인건도 지속적으로 높일 수가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량 실업 구조조정 이것이 애초에 예방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